이쪽으로 확률 등겨드리고 여러분들을 잠깐 감옥에서 잠깐 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 후에 다시 만나요 너의 얼굴 만지고 너의 이름 부르고 이게 사랑이 아니면 무엇일까 하지만 너무 어려 전에 끝나 내가 만들어낸 사람 너의 얼굴만 찍고 너의 이름 부르고 어떤 칭찬보다도 어떤 약속보다도 어떤 칭찬보다도 어떤 약속보다도 심각하고 싶어서 정말 순식간에 변할 아무것도 아닌 그 말 어떤 칭찬보다도 어떤 약속보다도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나의 여생을 함께할 확률이 있는 그런 사람 너를 알게 된 후로 계속 나는 꿈꿔치 우리 사랑하게 되고 우리 헤어진 후에도 나의 여생을 알게 할 확률이 있는 그런 사람 고맙습니다